What's your name 인데요. What's는 뭐의 줄임말이죠? What's는? What's this? What's this의 줄임말이야? What is의 줄임말이죠? What's 무슨 뜻이래요? What is What is는? 이다 이다 또는 있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묻는 말이니까 이니 이니 여기서 이니 이런 뜻이요. 무엇이니 What is 무엇이니 What is 그 다음에 유어는 너의 네임은 이름 이름 네임은 무슨 쓸까요? 이름 치고 유어는 어떤 씨네 이건 어떤 이름 너의 이름 What에 대한 대답으로 쓰는 것들은 전부 다 이름 치에요. 무엇이니 책상이다 무엇이니 공책이다 무엇이니 느낌이다 무엇이니 느낌이다 이런 것들 What에 대한 대답이라면 다 이름 치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What's your name? 오케이 계속해서 난 잭이야 I'm Jack I'm Jack 오케이 그러면 I'm은 뭐 해주린 말이에요? I am I am Jack이 누구죠? I는 I 뜻말하기 나는 그렇죠 나는 내가 이렇게시죠? M은 이다 또는 있다 그러니까 이즈도 그렇고 M도 그렇고 하나 더 있죠? R도 그렇고 이 셋은 다 뭐라고 부른다? 이 동사라고 부르고 전부 다 뜻은 이다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묻는 문장에서는 이니 이니 이런 뜻이고요. 오케이 나는 잭이다 하고 싶으면 뭘 하면 되겠다? I am Jack 하면 되겠죠? 오케이 I am Jack 해도 되고 똑같은 말은 나의 이름은 잭이야 이래도 되죠? 그렇죠? I am Jack 이나 이거랑 똑같은 말이죠? 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My name is Jack 이나 I am Jack 이나 전부 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s your name? 그랬더니 I am Jack My name is Jack 이렇게 대답하시죠 오케이 I am Jack 계속해서 또 이름 물어보겠네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오케이 그랬더니 이번에는 누가 나오나 보자 오케이 나의 이름은 제니에요 My name is Jenny 제니 안되겠죠? 그렇죠? My name is Jenny 오케이 마이 네임은 마이는 나 나가 아니고 나의죠 네임은 이름 이름 이드는 이다 나의 이름은 제니 이다 전차적으로 제니 이다가 된거죠? My name is Jenny 해도 되고 뭐라 그랬대요? I am Jenny 그렇죠? I am Jenny 이렇게 얘기해서 다 똑같은 얘기죠 오케이 My name is Jenny 계속해서 나는 샘이야 너의 이름 보니? I am Sam What's your name? 그렇죠? I am Sam What's your name? I am Sam What's your name? 오케이 이름 듣고 있고요 내 이름은 에이미야 I am Amy 응 저 I am Amy 해도 되고 My name is Amy 그치 My name is Amy My name is Amy 잘했습니다 이 시험 쳐 보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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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